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랜드 강화박스 95개를 준비해 보았는데 아 왼쪽에 뭐가 나오는지 나오지요 주원 50개 100개 150개 교환 가능으로 나오고요 그 외적으로는 교불과 영구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유니크 잠재 100% 라든지 그거밖에 뭐 딱히 없네요 유니크 잠재 100% 밖에는 뭐 딱히 그렇게 갖고 싶다라는 욕망은 생기지 않네요 그러죠 지우 자 그러면 한번 까보도록 하겠지우 아 그렇습니다 아 첫번째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에서 50에서 150개 아 금빛가긴 무한교 아 영구 교환이네요 영구 아 놀은 60% 아 놀공은 60% 이것도 아주 상위 아이템이긴 한데요 강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 야 아 놀공은 50% 아 놀공은 60% 아 놀고miş 80% 아 놀공은 50% 아 여기가 200% Dear 10% 맨க 아 주운 50개밖에 안주냐래 허니 50개밖에 안줘 아 주운 박스 역시 그랜더 주운 박스군요 아 스퀘어도 주네 와.. 참내 스퀘 하나는 뭐냐 어 황금방지 100% 이건 의미가 있지요 14일 안에 써야되네 이건 의미가 있지 아 주말에 강화도 한번 해야되겠네 아 놀고만 60% 스퀘어 2개 스퀘어 3개 아 벌써 다 끝났나요? 야.. 아 확률이 너무 좀 그각이네 95개 깠는데요 월급은 60% 하나 50% 하나 100% 하나 다 기간제에요 대신에 그게다가 주운 나왔고 뭐 나왔죠? 아 은빛 에디션을 각인 금빛 각인 나왔지요 아 요거다 요거다 금빛 각인이 나왔구나 무제한으로 그러고 뭐 나온거 없지요 아 그렇군요 스퀘어 3개나 4개나 야 근데 참 아 스퀘어 교반불가가 말이 되냐 그래도 무제한이긴 하네 아 이거 어이가 없네 생각할수록 흠흠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